님이 요청하신 고요 속의 외침 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폰을 끼시고 귀마개도 끼신 후에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혼자서 고요하게 저곳에서 서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팀원 2명이서 단어를 제시어를 크게 입모양으로만 알려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팀이 이번에는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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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! 패스! 와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학교 한우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고 학교 한동 자 역시 한동도 가스죠 한국 학교 항공 3분 남았어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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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강아지 택시 택시 잘 택 택 택 야스 야스 패스 패스 짬뽕 예뻐 짬뽕 예뻐 모션도 써도 돼요 모션도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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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거예요? 짬뽕 짬뽕 큐티 진짜 어려워요 이게 큐티 리키? 큐티 큐티 왜 이렇게 잘해요 씨 개 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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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개? 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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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절 찌개 윗 끌 시 위 윙급 시계 윙 로션 겹바닥 부담 런덩 런덩 롱 동 로 공 로 로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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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 팝 팝콘 팝 팝콘 팝콘 팝 팝 30초 남았습니다 팝 팝 팝 팝 팝 팝 팝 팝 이야~~ 자 저희께